노래는 안 알려 드렸는데 다 아시네요. 감사해요. 맞아요. 모른 척 마이크를 넘겨 드렸는데 다 같이 퐁당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여름인데 여러분 훈련 많이 힘드시죠? 그래. 저희가 열심히 오늘 에너지 듬뿍 듬뿍 들을 테니까 화이팅하게 해요. 아까 전에는 날씨가 안 좋은 비도 왔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공부하니까 비도 안 오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나게 무대를 지금 운명이었나 봐요. 아 전생연분 전생연분 그리고 오늘 여기 용인, 시민 여러분들도 보러 오셨다고 해서 저기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저희 제 지역가족 여러분 맞아요. 지원언니의 지역가족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 평일 밤에 다음날 일정이 혹시 없으신 걸까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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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렇게 저희 앞으로 싸인펜이 되실 분들 그리고 와주실 싸인펜 분들도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맞아요. 미래 싸인펜 분들 맞아요. 앞으로 이제 그쵸? 그리고 정말 요즘에 날씨가 좀 선선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귀여운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겉옷 잘 챙기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남을게요. 맞아요. 다음 곡 뭐 할까요? 춤춰주셨어. 뭔데요? 대박! 아니 첫 번째 날 켜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내가 배워야겠어. 괜찮아요. 우와 배워야겠다. 이렇게 줄기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 것만 남겨주고 있는데요. 맞아요. 아 또 그렇게 춤을 켜주신다면 저희도 답답을 해드려야죠. 그쵸? 저희 시그니처 메카 힌트먹을 준비했어요. 맞아요. 볼 수는 분이 없어가지고 언니. 그니까 오로라 라는 노래인데 또 저희끼리만 무대를 하면 재미없으실 수 있잖아요. 장면 여러분들께서. 그쵸? 그쵸? 함께 즐겨주시면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맞아요. 해주실 거죠. 저희 같이 무대를 들어오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면서 무대를 즐겨보는 거 어떠세요? 좋죠? 좋죠?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주의깊게 보세요. 저희가 갑자기 춤추더가 뒤돌아서. 셋 넷. 시원한 오늘 밤. 어로롤라. 어로롤라. 여러분 차례. 시작.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맞아요. 나보다 더 잘 부르신 것 같은데? 아니 심지어. 저 봤거든요. 앞에서 저희 엉덩이 쪽까지 치신거에요. 저희가 노래 따라서 불러주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도. 춤까지 쳐주시는 분들은 처음 봤거든요. 55평사단 최고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호응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어떻게 해야될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같이 불리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저희의 인형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저희 더 많이 불러주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무대를 같이 즐겨봅시다. 지금까지. 시기초였습니다. 오. 지효분들도. 재밌게 즐겼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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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